피카츄가 메이크업을 갖고 있네요 다들 이렇게 독하게 미션을 성공하시면 어떡하는거죠 저기 더 독하신 분이 메이크업을 갖고 있네요 왜 늦으셨어요? 캠코더 메모리를 다 쓰셨더라구요 이렇게 다들 미션을 성공하면 왜 불러 민호야? 안녕하세요 피카츄다 안돼 이건 백만볼트 피카츄 오늘 너의 미션이 있어 달려 빛의 속도로 백만볼트로 샵에 전기를 돌려라 백만볼트 피카츄는 아침마다 토스트를 먹지요 팬분들이 준 토스트를 하는 배영입니다 피카츄는 기다리지 않는다 피카츄는 기다리지 않는다 피카츄는 기다리지 않는다 피카츄 새로운 포켓몬이다 새로운 포켓몬이다 깜짝이야 될 수도 있죠 뭐 여러분은 세계최초로 피카츄가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보실거이십니다 피카츄가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보실거이십니다 피카츄가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보실거이십니다 이 헤어 드라이기는 내 전기로 가는거야 참 재밌는 개그죠 음하하하 음하하하 잔만보 친구는 열심히 머리를 벌려지고 있어요 사이좋은 포켓몬 친구들이죠 파이팅 음하하 아 너무 쉬운 미션이 됐네 아니면 우리 멤버들이 독한건지 하아 자전거가 상당히 가벼운다 좋아서 그런거 근데 어떡해 나 너무 힘들어 아 배도 고파 그치 많이 이쁜거 같지 않아 난 이쁜거 같은데 아니면 말고 아 배고프고 힘들고 죽고 이거 장난 아닌데 어떡하니 근데 나 이 어색함은 어떡하니 네 오늘도 생방이 끝났습니다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어디있나요 민우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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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우야 민우야 네 생방 민우군 성공하셨나요 어떤 커피에서 할건가요 제가 그거 있잖아요 원래 없던 것처럼 괜찮은 걸어가다가 이게 원래 이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 빡 아니 좀 스피드 컨트롤해서 퐁 제가 좋아해요 하셨나요 저는 못봤죠 같이 무대에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 있어요? 없나? 그렇지 미치현 성공했습니다 스타드입니다 소녀시대 선배님들이 너무 바빠서 네 그럼 미치현 실패 저 다녀와요 형? 뭐야 가보겠습니다 받아오겠습니다 받아오겠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동현이 형을 지하철을 타고 스킷을 보내겠습니다 여기인데요 여기인데요 정인아 정인아 CORMIN 3개 모델링 여러분들 하는 그대와 어구야 이제 동현이 형의 벌칙을 정하러 다 소집을 해놨죠 이제 동현이 형을 어떻게 하죠? 장난 아니야 깜짝 놀랄걸? 형 저도 생각 하나 해봤는데 저 먼저 말해도 돼요? 나 나 나 미션은 아자타임 하자 그러면 안 돼 너는 비트에서 안 돼 이게 무슨 괜찮이야 현성이 형하고 너네 좋은 거잖아 걱정된 건가? 아 근데 나 너무 약해 어 나 막 떠올라 터졌어 터졌어 징 깜빡 어디갔어 끝까지는 중이야 끝까지는 중이야 끝까지는 중이야 끝까지는 중이야 그만해 그만해 감사합니다.